이번 시간에는 구글 문서 도구를 이용해서 친구에게 문서를 공유하고 또 친구와 같이 문서를 협업해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나 협업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웹브라우저를 두 개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웹브라우저는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친구의 컴퓨터라고 생각해주세요. 사실은 같은 컴퓨터 안에 있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egoing20골뱅이 지메일닷컴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는 egoing2, 숫자 2죠? 골뱅이 이메일, 지메일닷컴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이 문서를 공유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친구도 구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친구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egoing2골뱅이 지메일닷컴이 여러분 친구의 구글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클릭해보면 지금 화면이 짜고 가지고 깨지고 있어요. egoing20골뱅이 지메일닷컴이에요. 여러분은 20이고 친구는 2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egoing20골뱅이 지메일닷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들 친구를 초대하는 방법을 하려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유 버튼이 있죠?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박스가 뜹니다.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친구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름, 이메일 주소 또는 그룹을 입력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친구의 이메일 주소 곧 egoing20골뱅이 지메일닷컴이라고 하는 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 및 저장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세요. 친구의 웹브라우저에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라는 게 자동으로 생겼죠? 여러분이 방금 이 문서, 이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라는 문서를 이 화면에서 친구, egoing20골뱅이 지메일닷컴에게 공유했기 때문에 친구의 화면에 이게 뜬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완료를 하고 이 친구 컴퓨터로 다시 들어가서 효도컴퓨터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이 화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은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죠? 자, 다시 정리해요.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의 컴퓨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친구의 컴퓨터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이 밑에다가 좋은 생각 있어 있어요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이 구글 문서 도구가 거의 실시간으로 똑같은 내용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친구 여러분의 컴퓨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적혀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친구의 이 문서 도구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잘 움직여 보시면 egoing20이라고 적혀있어요. egoing20은 뭐였죠? 여러분의 아이디죠. 그러니까 egoing20이 현재 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글 문서 도구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뭐냐면 협업을 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서 즉, 효도코딩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동시에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30명, 100명이 하나의 문서를 같이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장점입니다. 한번 써보시면 아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걸 쓰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친구분도 기본적으로 구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친구분도 이 구글 문서 도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친구분들도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 특히나 인터넷과 같은 수업은 고립돼서 혼자서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공부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수업이에요. 혼자 하면 재미없고 외롭잖아요. 친구분들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분들 잘 설득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이런 좋은 도구들을 잘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공부하지 않습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men vienen 선생님 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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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in